하이 래! 얘를 좋아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둘 다 수컷이에요. 좋아하지 마! 얘 토하려고. 투컷이 암컷들에게 주로 하는 행동이거든요. 희성으로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먹었던 걸 소유해서 얘한테 먹이려고 하고. 만지고 있으면 꼭 와서 주세요. 안 만지면 안 하고, 만지면 또 하고. 자, 어디가? 점이 빨리 나와. 옳지! 오, 나왔어. 야, 너 어떻게 나왔어? 이거 나왔는데요, 또? 다 같이 가 볼까요? 오, 앉아! 이거 봐. 잘한다! 당황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